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셀트리는 삼행지와 바이오즈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오늘 7월 10일자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닥터케이티비 여러분들 성원 때문에 지금 현재 1058명 구독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명 돌파하게 되면 기념으로 오프라인 강연해야 한다고 미리 고지 드렸구요.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7월 14일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일단 양산에서 진행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지금 참석하시겠다는 댓글 남겨주신 분들 계신데 혹시 참석하시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년 동안에 피눈물 섞인 노하우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일까지는 제가 좀 방송시마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언 삼행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이 지금 양봉 이후에 금요일날 3일째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렸고 3일째부터는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잘 대처해라 했는데 대처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언 삼행제가 상당히 최근에 좀 흔들림이 있어요. 먼저 수국을 봐도 외국계가 매수가 잘 안잡혀요. 그동안에 보면 셀트리언 삼행제는 메릴린치와 대우, 미래세 대우가 좀 많이 주포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잘 안보여요. 요새 안보이죠. 셀트리언 헬스케어도 안보입니다. 매도가 우위고. 그 다음에 셀트리언 제약은 보입니다. 그죠? 셀트리언 제약은 보이고. 보이긴 하나 다른 창구가 더 우위죠. 그러니까 없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 먼저 셀트리언 삼행제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급이 요새 좀 별로예요. 약간. 그죠? 셀트리언 여기 61선 상당히 중요하다. 28만원, 27만원 여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 상당히 지금 요 좁은 박수권 안에서 한 4일동안 움직이고 있는데 밑으로 쳐질듯 말듯 하고 있어요. 깨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깨지게 되면 비중축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좀 축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잘 갈 때는 모르겠으나 아침에는 괜찮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깨져버리면 이런 부위에서는 비중도 좀 축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채워넣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 많아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최근에 기관외국이 매도세도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다. 끌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 모양이 비슷합니다. 여기 추세 안 깨지고 상승했었어야 되는데 자 추세가 깨져버리니까 아침에 안은 여기까지 봤거든요. 한 30분 동안. 볼 때까지는 추세가 별 문제 없었는데 그 이후로 쑥 빠져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1을 깨면 안됩니다. 97,000원 98,000원권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선이다. 그 깨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있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최근에 이것도 보면 외국인은 조금씩 잡아주는데 기관에 매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주가가 힘없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초반에는 좀 상승세 있었던 걸로 봤는데 결국 장막판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8만 천원대 8만원 정도는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세 종목 다 위에 21 입형선들의 다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개선이 돼서 기관 외국인들이 쌍거리로 딱 뚫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는 용의치 않다. 용의치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44만원대 5만원대 못 넘어가고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것은 분식에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굳이 신규론 접근할 필요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하게 박수권 상단에 오면 물량 축소해 나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그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매수세에 안 들어오고 있죠. 외국계 그리고 HLB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대 좀처럼 못 넘어가고 그 이전에 이제는 20일 저항선인 9만7천원대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밑으로 더 쳐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20일과 120일에 저항 잘 못 넘어가고 있다. 점처럼 못 넘어가고 있다. 자 그것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축과 조작 혐의 있으니까 20일에 이제 직접적인 저항을 받는 그런 권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선제적으로 좀 매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 간단 간단하게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만 뭐 짚어 나가고 크게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를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깨지는 순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을 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자 내일이라도 이 강하게 발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삼행지가 다 그래요. 지금 상승 추세를 잘 가줘야 되는데 힘없이 밀려버리고 있어요. 그죠? 넷만뿐는 오늘도 같네. 자 그래서 분봉도 좀 잘 체크하시면서 물량 줄였다 느렸다 이렇게 좀 지지해서는 다시 좀 담아주고 자원권에서는 밀리는 모습 보이면 좀 줄여 나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오후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1 10 11 12 12 13 14 Spoiler 17 15 16 19 27 감사합니다.